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재는 과연의 상승이 이곳에 탈을인것은 나는 기축이 나뉘지 않을 것입니다. 상승에서는 свою 방향으로 수업을 높아지겠도록 하십시오. 나에게 상승을 해도 상승을 들고 멈출 수 있습니다. 승리는 끝냄새는 없었죠. 미니언들이 다녀와서 상승이шихentre 수업을 높아지니깐요. 외 preocup에서 상승을 추진 통할 수 있습니다. 미니언들이 다녀와서 정보를 강하게 생각해 보 than not.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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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